안녕하세요 츄언니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도 고민을 해결해 드릴 거에요 아무리 스쿼트를 하더라도 힙이 나오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경우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힙 근육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이 힙 중앙에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힙 근육으로 손가락을 한번 밀어 보세요 하나 둘 네 그 느낌이 오시나요? 꿈틀 꿈틀 밀어내는 그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힘 줬는데도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 이러면 힙 근육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영상에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엉덩이가 그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힙 스쿼트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힙 근육 사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엎드려서 일단 이렇게 엎드려서요 항상 이 힙 근육을 이렇게 조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사장실 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참는 느낌으로 가리아 근육을 조이면서 힙 근육 전체를 한번 조여 보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열 번만 일곱, 이게 1단계예요 아홉, 열 네, 힙 근육 조이는 연습을 엎드렸을 때 수시로 해주세요 이렇게 스쿼트 하기 전에 아셨죠? 그럼 다음에요 2단계는 이렇게 엎드려서 양손을 포개서 위에 턱을 올리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서 발등을 바닥에 붙입니다 이 상태로 발야끈에 힘을 꽉 주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힙을 쫙 조이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하나, 둘, 힙 근육을 조이면서 넷, 네 힙 근육 느낌 오시죠? 조이고 여기를 조이고 조이면서 다섯, 일곱, 열 번만 여덟, 아홉, 열 그 다음에는 그럼 지금 힙 근육 느낌이 오실 거에요 그쵸?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으세요 발을 접어서 접은 채로 허벅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을 꽉 조이세요 이 부분에 힘을 꽉 주세요 하셨죠? 10번만 시작 하나, 둘, 입 조이면서 셋, 넷, 넷 할 때 조이세요 다섯, 그렇죠 여섯, 조이고 일곱, 조이고 여덟, 조이고 아홉, 조이고 열, 할 때 한번 멈춰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다섯, 여섯 네, 이런 벌써 얼얼한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자꾸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살짝 무리가 안 갈 정도로 힙 자극에 주는 연습만 한번 해주세요 아셨죠? 네, 여기까지 간단하게 힙 스쿼트를 해도 힙 근육이 나오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내가 엉덩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만약에 걸렸다면 아니면 너무 위약하다면 엎드려서 일단 엉덩이 근육을 잠자는 근육을 깨우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운동을 생활화해 주시면서 엉덩이 느낌 잡았을 때 스쿼트를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밋밋했던 힙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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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난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?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